네, 내차고 등록하고 KB차차차에서 내차고 등록하고 편하게 내차고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국 FOMC의 의사력이 공개가 됐고 또 우리 금리도 또 심상치 않은 것 같고 이런 얘기들 누구를 모셔서 들어보겠습니까? 바로 SK진권의 신월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채권시장의 얼굴이죠. 네. 무슨 의미시죠? 간판이라고. 아, 채권시장의 간판. 이 정도 유머면 좀 먹어주는 거 아니야? 요즘은 잘 빠져나가시네. 예전에 이렇게 딱 하면 바로바로 걸렸는데 요즘 잘 빠져나갔어요. 우리 신월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월 연구위원님. 일단 FOMC 의사력 공개 얘기 아까 뉴스에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채권 전문가가 보는 포인트가 있겠죠. 어떤 것 중점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시점은 11월 또는 12월 거의 가이던스가 나온 것 같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11월 초까지 지표들을 보면서 개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FOMC에서 그 다음 달에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줄 것 같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주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물가가 올라갈 때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그 일시적이라는 개념의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물가에 대한 뷰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입장은 취하고 있지만 돌아온다는 게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 수준인 그러니까 저물가에 가까운 현상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현재의 물가 지표들 특히나 거기에다가 공급 병목 현상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코스트 부시 공급 측에 의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불거지는 현상들이 상당히 연준으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이퍼링의 개시 시점이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거를 1년 이상 끌고 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과 바로 연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했지만 점점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가 3프로TV 지난 7월 말 정도에 나왔을 때는 23년 초반이 좀 우위를 점했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그런데 8, 9월 동안 물가의 변화와 고용 시장의 생각보다 좀 탄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연준의 입장이 바뀐 것이 9월 우리가 FMC 점도표를 통해서 봤죠. 연준의 위원들의 과반 정도가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도 된다라는 게 점도표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CM이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한 확률을 찍는데 CM이 뭐예요? 미국의 기관입니다. CM 말씀드리면.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가격을 형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집계를 해서 CM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아, CM이? 거기에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부분을 가격과 확률로 나타내는데 편하게 봤을 때는 이제 금리 동결과 우리가 인상으로 좀 나뉘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9월달 내년 9월 그러니까 3분기가 되겠죠. 딱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6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9월 초만 하더라도 약 25%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제 한 30에서 40%포인트 정도가 금리 인상 확률로 기울었다라는 점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 테이퍼링도 곧 할 것이고 테이퍼링의 시점도 오늘 FMC 의사록에 나왔지만 내년 중반이라고 하면 결국에 월간 자산 매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6월 또는 7월에는 종료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9월에 금리 인상의 개시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CM이라는 게 시카고 상품거래소라는데 거기에 상품으로 상장이 돼 있는 것 중에 몇 개월 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가 돼 있을까 그것도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배팅하는 상장된 게 있어요. 도박장 아니에요? 미국은 별거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그쪽의 가능성이 배팅하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런 얘기지. CM이 아니고 CM. 시어머니 아닙니다. CME. 우리 저 정프로가 시어머니임을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요. CME입니다.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가 당겨질 걸로 사람들이 시장이 배팅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스탠스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자로 보게 되었을 때 7월 그러니까 9월 FOMC 이전인 내년도 7월에 금리 인상 확률은 과반이 안 되고요. 금리 동결의 약 50% 이상이 지금 확률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또는 7월까지는 테이퍼링의 시점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테이퍼링이 끝나고 지난번 통화정책 정상화 기간 동안에는 테이퍼링이 끝나고 1년의 시간을 둔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갔었거든요. 2014년 말에 끝나고 15년도 말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이런 특수성 때문에 그 기간을 상당히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금리 인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좀 높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에서도 말씀드립니다. 테이퍼링 종료 시기가 거의 공식화된 게 2022년 중반, 지금으로서는 8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6월에서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채 매입액이 월간 800억 달러.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것이 약 100억 달러씩 월간 줄이겠다라고 하면 한 8개월이지 않습니까? 8개월. 그리고 모기지를 50억 달러씩. 네, 모기지는 400억 달러니까 50억 달러씩 줄이면 이것 또한 8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하면 7월이나, 12월에 하면 8월이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니까 바로네. 그렇죠. 만약에 되면. FMC에서 테이퍼링 종료했다.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힌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9월 FMC 정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년 9월. 내년 9월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건 우리 신월연구위원이 주식을 연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피상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망가지겠네 그러면. 테이퍼링 하자마자, 테이퍼링 종료하자마자 금리 올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가 그만큼 감내하니까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하면 갖다 받고 있는데 테이퍼링 끝내고 바로 금리 올리고. 이런 수를 둘까? 그러니까 경기가 왕성하고 경기를 반영하는 주가도 왕성해줘야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았죠 오늘. 경기 회복 경로에 따라서 자산 매입의 축소의 규모와 시점은 상이해질 수 있다. 사실 그리고 뒤에서도 조금 언급을 할 수 있는데 IMF에서도 계속 경기 회복세는 좋은데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더 확대됐다고 진단을 했어요. IMF도 실제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낮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짧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1년도에 돌입할 때는 이제 올해는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연준이나 IMF 또한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축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누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어쨌든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고 CPI도 발표가 됐는데 미국 채 10년짜리가 하락반전 해버리더군요. 하락반전도 비교적 큰 폭의 하락반전인 것 같아요. 1.6대에서 1.5대로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일단 내수 쪽보다는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5.4%가 나왔고요. 그리고 6, 7월 정도 레벨에 그냥 돌아간 수준이기 때문에 시상 예상치를 크게 상의하지 않은 부분은 현재 미국 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보다 더 빠르게 조기에 테이퍼링이 속도를 낼 것이고 그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좀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률은 그만큼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테이퍼링의 모양이 좀 상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월 150억 달러씩 꼭 매달 매달 줄이는 게 아닌 한 달 뛰어넘는다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면 그건 아닙니까? 지난번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텀을 두고 하기보다는 테이퍼링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연기할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 못한다. 그러니까 11월이 아닌 내년 1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지표의 등락은 있지만 2분기가 어느 정도 경제 지표의 고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3분기에도 여전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순수한 제 뇌피셜인데 예를 들면 이번 달부터 딱 시작합니다. 150억 달러씩. 그래서 8개월 만에 끝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드는 게 그러면 연준이 그렇게 발표해놓은 다음에 그 나머지 했을 때 말을 바꿔야 돼. 만약에 굉장히 경제 지표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 바꾸면서 혼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큰 위기에서 급하게 테이퍼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한테 맡기세요. 시작은 예를 들면 11월부터 하는데 1년에 8번 우리 회의하잖아요. 할 때마다 150억 달러 할 수도 있고 상황 안 좋은데 스킵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난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딱 한 번 있었던 사례잖아요. 그때도 사실 14년 중반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그 직전에 여름 전으로 중국 증시에서 충격이 와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추석 연휴로 생각이 나는데요. 대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연기를 하니 시장이 상당히 안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14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간 단위에 대한 스케줄을 조정하기보다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하고 좀 끌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안 할 수도 있다?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최근에 금융시장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려하는 것은 회복 모멘텀은 둔화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가까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을 최대한 가격을 통해서 연준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작 전에 상황이 안 좋으면 미루는 거에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일단 시작하면 계획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뭔 일이 확진자까지는 모르더라도 하여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8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뭔 일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연준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예측이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장담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IMF에서 권고한 것은 비상플랜을 짜놔라. 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서서히 둔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인데 지금 생각보다 일시적인 기간이 길어졌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물가의 상승 암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정상화의 속도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긴축의 강도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면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나 경제 상황이 급변했을 때의 대응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월위원회 전망은 꼭 11월을 확정해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어제 발표의 뉘앙스였던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국내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사실 지금 3년 만기 국채금리가 얼마나 됐죠? 어제 민평 3사 종가 기준으로 1.82%이고 1.82. 10년은요? 10년은 2.389였습니다. 2.38이라는 건 미국채금리가 10년짜리가 1.5대니까 한 80pp 정도 이상 높군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많이 뜬 겁니까, 이게? 지금 이번 달에 대체휴일이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7영업일이 있었는데 국고 3년 기준으로 23bp가 튀었습니다. 0.23. 네, 0.23%포인트. 10년은 15bp, 0.15%포인트가 급등을 했고요. 국고 3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급등을 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미국채 상승폭이나 한국금리의 상승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느낌에는. 왜냐하면 1.3, 1.4대에서 1.6까지 갔었으니까 미국채금리가. 네. 미국채금리도 한 20pp 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유별리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전에 많이 올랐나 보죠? 그렇죠.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6월 첫째 주에 한국은행의 창립기념일이 매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창립기념사를 통해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질서 있게 했지만 속도가 좀 빨라서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말 기준으로 국고 3년물이 1.227%. 그러니까 약 5월부터 지금 4개월 조금 지난 동안 60pp가 급등을 했고요. 국고 10년은 그렇게 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2.18%로 당시에 국고 3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그러니까 격차죠. 장기와 단기에. 당시에 이제 거의 100pp에 달했었거든요. 네. 그러네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경기에 대한 판단도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만 국고 10년은 거의 오르지 않은 반면에 국고 3년은 이렇게 60pp 정도 튀었다. 그런 부분들은 통화 정책으로 좀 기결이 될 수 있다. 기준금리 올릴 게 명확하니까 기준금리 오르는 거에 가장 빨리 영향받는 중단기 금리가 먼저 오르고 맞습니다. 반면에 성장률에 대한 기대는 조금 좋지 않으니까 장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르고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고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 금리 인상의 스케줄과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 있는 정상화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코로나 전개 상황. 두 번째가 경기 회복 및 강도. 세 번째가 금융 불균형. 가계 부채의 부동산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리 인상 8월의 금리 인상은 코로나와 경기보다는 부동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중요성이 사실 금융 불균형보다 못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코로나는 이제 영향 거의 없다. 두 번째 경기 회복 우리 유지하고 있고 성장률 전망치 좀 올렸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는 크게 게이치 않고 금리를 올렸는데 방금 김 프로그램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국고 10년에서 경기와 인플레이를 대부분 반영을 하는데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장은 경기가 꺾이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마이웨이를 가는 거를 반영하는 게 3연물 국고채만 올랐다라는 건데 그러면 뭔가 정책적으로 약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채권시장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금리의 정상화, 인상을 통한 정상화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보다 빠르게 했을 때 우리가 정책의 효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IMF나 연준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는 되고 있지만 점차 둔화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의 고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미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금통위도 며칠 전에 있었지만 금리 소수견을 했지만 인상 소수견 두 분 계셨고 이렇게 매파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비둘기적으로 시장을 달래는 매팅이죠. 중앙은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금융위 같은 데서는 가계의 부채 억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대부분의 조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완벽한 의미의 팔리스믹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과 정부의 어떤 정책 조화, 이게 긴축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채권 시장은 당연히 좋지 않게 반영을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재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최근에 금융당국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 약간 삼각편대가 가장 조합을 안정적으로 가면서 팔리스믹스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월 위원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관 투자가 많이 만나시는데 채권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시고 통화하시잖아요. 채권 매니저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이 있잖아. 채권 더 사지 말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채권 금리 계속 들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위의 단에 있는 자산 배분 책임진 자들은 채권의 자금을 좀 빼서 주식으로 가든가 다른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하든가요? 채권 매니저들은. 일단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위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 상황이 지금 9월 추석 이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에 대해서 적정 매수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마다 금리 레벨이 올라가니 이제 멘붕에 멘붕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성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함께 이 통화 정책이 정책인 동시에 정치의 일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채권 시장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이 불확실성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일단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 같은 경우는 금통인 당일에 약 10pp 이상 튀었는데 제가 되돌려 보니까 2010년도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네. 거의 10년 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본다면 채권의 매력도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런데 현재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하자라는 스탠스이고 이게 또 맞물려서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는 또 여러 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좀 심리가 꼬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과연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식도 지금 우리 금융시장이 트리플 약세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외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그에 대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느냐 전략을 바꿀 수 있느냐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단기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겠군요. 자금이. 네. 그렇습니다. 어찌할지 모르니까 일단 유동성 관리 정도. 네.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나 자금의 민감도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것이 이번 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데 장기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고 버텨주면 3연물 국거만 더 치받는 것도 아까 스프레드라고 얘기한 게 예를 들면 몇 달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어 있으면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채권 매니저들이 장기 금리만 계속 사다가 이거 너무 튀는데 그럼 단기 채를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 쪽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올해와 내년 초 중반까지는 우리 통화 정책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계속 처음에 얘기했었던 연주는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 이게 국내외 요인이 동시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말이에요. 그래서 장기 쪽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오히려 올라왔는데 장기는 사실 불확실성 속에서 듀레이션이 길기 때문에 손익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데 정부 당국이나 통화 당국에서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니까 시장 안정화라는 것이 약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요. 금리를 안정화시켜주려는.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고 30년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지난 9월 말부터 이미 국고 10년보다 내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10bp 내외 정도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에 경기의 정점이 곧 도래할 것이고 수급이 꼬여 있고 금리 레벨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겠죠. 그 얘기는 금리 오를 때 주가가 오르는 주식에 과도하게 배팅하지 말라고 채권시장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네요. 예를 들면 금융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조건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이 좋을 것이다 라고는 사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볼게요. 보험주 얘기를 제가 몇 주 정도 계속 드렸잖아요. 보험주의 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올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금리는 장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 많이 오르고 장기금리 빠지는 국면이면 보험주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부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리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데 1년물, 2년물, 3년물 이거 많이 오르고 좀 오르고 오히려 10년물, 30년물은 빠졌다. 예를 들면 안 올랐다. 그럼 보험주의 영양가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 좀 배울만한 것 같네요. 이번 저 그걸 통해서. 말씀 주셨다시피. 듀레이션이 가장 중요하고. 정리 끝입니까? 정리 한번 다시 해줘요. 통체적으로.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보험은 이제 알겠어요. 보험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신월연구위원님의 말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제 채팅창을 쭉 보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겁니다. 미국의 fmc 의사록에서 나오는 거는 신월위원이 보시기에는 11월로 딱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게 fmc 회의록의 결과물이라고. 그래서 조금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신월위원의 생각이시고 미국 금리보다 지금 더 한국 주시장을 옥죄는 요인이 한국통화정책 그리고 금융당국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컨트롤 의지인데 채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거는 단기물만 많이 올랐고 장기물은 이미 정체거나 초장기물은 30년물이 10년물보다 더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향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나 성장률이 올라서 금리가 올랄 거라는 그 기대를 상당히 저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감시킨다는 거예요? 낮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낮다는 거는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덜 한다는 거죠. 낮춘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우리 시장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에 대해서 너무 폄훼할 필요 없겠네. 그렇죠. 통화정책을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정책당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시장에서 보는 것은 결국에 금리의 인상의 고점은 지금으로부터 두 번 또는 세 번이 맥스일 거다. 그리고 반영하고 있고. 이미 국고 3년이 1.8 레벨이면 기준금리 1.5%. 세 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해도 적정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못한다고 하면 금리 레벨은 내려가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얘기 같이 해줘요. 혼자만 알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6만 분이 계신데. 고금리에 배팅할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금리에 배팅할 필요 없다? 금리가 높아졌을 때 좋은 종목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험. 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은행, 금융. 가장 안 좋은 게 뭐죠? 안 좋은 거? 성장주.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거. 그런 거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발적입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일단 고금리에 유리한 그런 종목들보다는 너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내년도 확장적 재정 정책 한다고 하지만 국세 수입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이미. 국세 수입? 너무 많이 거뒀어요, 지금. 네. 그 말인즉슨 국채 발행량이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발행시장에서 풀리는 채권의 양이 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도 엄청 사더라고. 한국채권. 아까 그 9월달 순매수 보니까. 지금 역대 최고 잔액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더 이상 안 빠지겠는데. 네. 통화 정책만 조금 이제 확실성이 좀 높아지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사실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의 영역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그 시중금리는 대충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 그거는 어떤 채권의 종류별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편하고요. 조금 아까 만기물별로 봤을 때는 좀 차별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셨습니다. 채권 시장에 어떤 급변동이 있으면 장중에라도 전화 드릴게요. 생각보다 금리 너무 많이 모르네요. 한국 금리를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금리 좀 봐가면서 주시장을 좀 투영해 보려고 하니까. 네. 가까이 계시잖아요. 부르면 달려와 주십시오. 네. 여기도 채권 시장의 얼굴. 뉴페이스 신얼. 네. 오늘 쌩얼로 오신 신얼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